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녹세상품권 IGC IOWC 대표 박계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설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신 공부가연합 대표님과 열심히 달려온 IOWC의 모든 회원님들과 공부가연합 가족들, 공부가 세계청구 박연호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있게 해 주신 형의장님, 김민회장님, 박 대표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OWC의 기후환경법은 신화탄소가 없는 국제표준 녹색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각 나라의 녹색기술을 국제표준기술로 검증, 인증하여 전 세계로 공급하는 각과의 경제 발전을 강력하는 녹색에너지 생산 및 사용의 새로운 방식 도입을 촉진하는 공문을 10여 년간 IOWC는 섬나라부터 C7국과 우주지역까지 실천을 위한 준비와 공부를 추행하고 왔습니다. IOWC의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분정없는 국제 녹색평화 촉진의 국제표준과 더불어 국제표준을 통한 대두국, 손나라, 빈국, 속국, 부족들 보기까지 전세계의 녹색경제 지원을 통한 유령도시 분야까지 국제표준 시스템과 인증된 상품에 대한 의식, 공산품 등 분야까지 지원하고, 그윽하고, 공정하고, 생산을 지원하며 인류와 유기체, 유기체 분야까지, 우주, 지구까지 모든 유형, 유형, 문화전을 통한 균형물 분야까지 IOWC의 교육을 지원하여 섭득과 한 기술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IOWC의 지적권들이 지적권을 국제기구에서 규격적 사업 분야에 대한 운영을 통하여 9개 기관이 공부와 변화과 8개 기관을 통해 공부와 세계총무 국제표준포괄적 의미의 공무수행에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형적인 상품 고려사의 형태를 벗어나 각 분야별 CCG, TCGI, GGG 국제패딩코드를 활용한 대외중소 세분류, 세세분류까지 각 분야별 국제 녹색 인증이 완료던 제품을 생산, 공부, 판매를 하는 공기업인 스페셜 프로젝트 컴퍼니, ABC 또는 대형을 통해 참여하고 있으며 이미 운영 중인 대외중소 기업은 국제기구 IOWCCA 법인으로 통합한 IOWCCA 기업첩 용맹에 가입하여 IGC 분야 포괄적 국제표준 녹색 인증 위주방지가 되어 운영되는 IGC 생산품에 대하여 지적권 범위까지 운영된 지적권 범위에 대한 기후환경포괄적 도움이 탄소 배치권 국제표준 없애, 코드 분야 범위와 관련된 상품을 분야에 대하여 CGM 등이 교육을 통한 가입된 범위 후 기업 범위까지 관련된 지적권, 외환, 전력 등 범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포법 그룹 등이 기록되어 국제 폐각되어 문화거래소를 이용한 디폴트 방지 시스템 분야까지 지원할 시스템을 주행 중에 있습니다. IOWCCA 국제표준 녹색 상품 범위는 현재 주행 중인 ISA, IT, EGP 시스템 분야들 국제 IGC 명품 백화점, IOWCCA 기념지와 자연건강 임의용, 자연건강 치유지원, 힐링문화, 유형무용, IGC 푸드 국제표준 교육을 통한 국제자유증 분야까지 공무수행 중에 있으며, 타이난 세계자연치유건강포럼에 대하여 공부가 세계중부와 협력하여 세계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IOWCCA는 IGC 국제문학시스템을 적용하여 국제기구 IR-1100 규정에 의한 교육을 통해 국제적 매너가 기본이 된 양질의 수준 높은 애절이는 국제공무수행을 위한 자격을 지급하게 하여 지원할 것이며, 이들이 전 세계 어느 국가에 가든 시세계적 지도자들로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그들 중 강사, 교수 등 각 해당 분야, 모든 분야의 인재들을 발굴하고, 그 인재들이 인재들을 지원하는 국제표준 정책에 따라, 이 모든 지구와 우주의 유기체, 무기체, 유형무용, 비롱물 분야까지 사람들의 삶과 질을 높이는 데에 도비되고, 지속가능성 확대를 목표로 세계인들의 고용 창출과 중국 각 지역으로 낙두된 배우도시, 혁신도시, IGC 국제표준폭시와 인근국가 IGC 국제표준폭시 정책에 대하여, 참여국 모든 국가가 국제 녹색 평화를 통하여 국가경제 활성화, 더 나아가 전 인류 공공이익을 후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공무에 나갈 것입니다. 아이오 WGC, IGC 국제 녹색 상품권에서 박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